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야의 선거법 위반 공방 속에 호남에는 왜 오지 않는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직원 근무 시절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철도와 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광주만의 단독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치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토론회가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열린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인용하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토론회에서처럼 윤 대통령은 전남 지역 대형 사업들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와 완도 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의 SOC와 우주항공과 2차전지 등의 미래산업 등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지검을 떠날 당시를 회상하며 호남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의 공동 개최를 비판하며 민생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도 민생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광주에는 광주에, 전남에는 전남의 현안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생토론회 참석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편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5.18 외국 발언에도 도태우 후보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인 3년은 너무 길어 조기 종식이 앞장서겠다며 민주당과 연대하고 민주당보다 더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전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선거 운동이라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외국 발언에도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강행한 것을 두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전두환의 후회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는 하겠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 기획재정부 개혁안을 추진하려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수의 개혁적인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설명했습니다. 최근 호남에서 높아진 지지세를 반영하듯 창당 이후 두 번째로 광주, 전남을 찾은 조 대표를 보기 이외에 수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도태우 외비후보의 공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현역 교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교체가 확정된 곳은 지금까지 4곳에 달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완도 진두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인 윤재갑 원을 누르고 본선 티켓을 땄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역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힘을 다 함께 모으는 큰 정치의 새 시대 원연을 선포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도 정치 신인 문금주 후보가 김승남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수울에서는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김혜재 의원을 꺾었습니다. 소병철 현역 의원이 불출모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경선에서는 손은모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교체가 확정된 곳은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4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선거구들도 현역 의원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암무안신한 선거구는 3자 대결을 벌였는데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서삼석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후보가 되어서 정권 심판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3자 대결이 펼쳐졌던 나주 화순에서는 송금주 전 의원과 신정훈 현 의원이 오는 16일과 17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단수 공천에서 2인 경선으로 변경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권양협 후보와 서동영 의원이 경선을 벌입니다. 3곳 모두 현역 의원이 경선에 포함됐는데 경선 결과에 따라 전남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절반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재명 사장님은 민주당 의원이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당 대표였던 본인 역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감옥에서도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의 5.18 진상규명 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법원 판결문보다 후퇴한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수준의 보고서라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결과 보고서 초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군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점이 1980년 5월 21일 오전인지 오후인지 또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계엄군이 시민군 장갑차에 깔렸는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렸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보고서의 내용이 비판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5.18 최대 비극이자 난제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사위를 비판했습니다. 2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조사위의 결과 보고서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서 무기고가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피셉됐다는 경찰 진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계엄군의 사망원인의 경우 조사를 충분히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위가 내놓은 해명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는 31일까지인 조사위 결과 보고서 의견 수렴 기한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46개의 점포가 입주한 무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단지 내 상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의 상가 앞 신호 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가 내 변압기 고장, 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하루 배출이 반토막 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용 자가발전기까지 구비했어야 한다는 이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관 상해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 설비 고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전기 사용 신청서에 고지하고 있으며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물김값이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게는 5배 이상 오르면서 김가공공장에서는 물김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가공업체들이 몰려 있는 목포 대양산단의 한 김가공공장입니다. 물김을 세척해 절단하고 마른김을 만드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하루 최대 2만 4천 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장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른김을 생산하는 원료인 물김을 예년만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른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때는 일일에 한 2만 4천 개 정도 생산했는데 올 같으면 지금 약 2만 개, 한 80%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의 2024년산 김 누적 생산량은 28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생산량 증가에도 물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산 김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7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 증가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올해 김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와 일본의 김 흉작이라는 이중 효과 덕에 물김 120kg 한 망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귀하신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4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협의 실마리가 없는지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료 시간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의 필수 의료를 강화할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토론은 강은미 녹색 정의당 의원, 박유환 광주시 의사회 회장, 김성주 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오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2대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오는 16일에는 수안지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산을은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로 이 대표와 민 의원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 탈락한 송갑석 국회의원이 재심 신청 없이 경선 결과를 수용해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교체 바람과 비명 행사, 하위 20% 핸디캡이라는 삼중고 속에 함께 노력해주신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지역 4개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무등시장과 송정 매일시장 등에서 열리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49억 원을 특별출연해 862억 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재개 의지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를 보전받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